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우리 지역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 후보를 비롯해 주요 후보군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천 계양구 살펴보겠습니다. 계양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 출마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중앙정치권 인사들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진보성향정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인천 계양구 선거구.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가 갑구와 을구로 분고한 뒤에 2010년 재보궐선거를 제외하면 모든 총선에서 진보성향정당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1일 재보궐선거에서도 계양구 을선거구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이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현재 계양 가베는 4년 전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계양 의뢰는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계양 을 지역은 제1야당 대표의 지역구인 만큼 여당에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출마설이 나오는 등 총선을 앞두고 중앙정치권 인사들의 이름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할지 계양 을에서 재선에 도전할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지역정치권에서는 예비후보 등록을 두고 눈치싸움이 한창입니다. 현재까지 계양 갑과 을의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자는 여야 통틀어 3명에 불과합니다. 계양 갑에서는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의 3선 도전을 준비하는 가운데 3선 계양 구현을 지낸 이병학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이달 초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계양 을에서는 현재까지의 국민의힘 윤영선 예비후보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출신의 진보당 고혜경 예비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친 상황입니다. 특히 윤영선 예비후보는 지난 20대, 21대 총선과 2022년 재보궐선거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국회의원 선거 출마로 직전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는 당시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44.7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낙선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계양 을선거구에서는 박형우 전 계양구청장과 이용범 전 인천시의원, 박성민 전 인천시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함합형에 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시의회가 최근 5.18 폄훼논란을 빚고 있는 허식 의장에 대한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거취 문제 논의 등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허식 의장은 지난 2일, 시의원 40명 전원에게 한 언론사가 제작한 5.18 특별판을 돌려 논란에 중심에 섰습니다. 이 특별판에는 5.18은 DJ 세력, 북이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일반 시민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군사작전, 가짜 판치는 5.18 유공자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인천시민사회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허의장에 왜곡된 역사의식을 비판하면서 의장직은 물론 의원직 자진 사태와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허의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허의장은 지난 7일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당 차원의 징계를 면하게 됐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 허의장은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신문을 나눠준 것만으로 문제를 삼고 역사 왜곡이라고 몰아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의장직 유죄 의사도 밝힌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후 시민사회는 물론 시의원들의 반발이 더욱 커졌다는 것.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허의장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여부를 두고 오는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는 16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하는 만큼 이전에 허의장의 5.18 폄훼 논란을 잠재우는데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국민의힘 결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의원총회가 끝나면 허의장에 대한 윤리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인천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이 다석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윤리위 개최 여부와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징계 수위는 의원 제명과 출석 정지 등이 있습니다. 5.18 폄훼 논란 이후 허식 의장 지우기에 나선 인천시의회. 그 결과에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인창입니다. 서울시가 한 달에 6만 2천 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 카드를 이달 말부터 운영하기로 했죠. 경기도에서는 대중교통을 일정 횟수 이상 타면 교통비 일부를 되돌려주는 정책을 도입합니다. 또 돌봄 정책은 더 촘촘해지고 기회소득 대상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예정인데요. 올해 달라지는 경기도 정책을 김신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는 5월부터 19세 이상 경기도민은 교통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용카드로 대중교통을 한 달에 15번 이상 사용하면 이용금액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더경기패스가 도입됩니다. 더경기패스는 도내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광역급행철도인 GTX를 탈 때도 적용됩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이용 횟수 제한은 없고, 환급범위는 일반 20%, 19세에서 39세 30%, 저소득층은 53%입니다. 예를 들어 20대 청년이 1,400원씩 대중교통을 60번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의 30%인 약 2만 5천 원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겁니다. 19세 미만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교통비 지원도 확대됩니다. 경기도는 어린이와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을 기존 1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2배 늘려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통합교통 플랫폼인 똑타앱을 통한 서비스도 늘었습니다. 지난 3일부터 똑타앱을 통해 택시 호출과 결제가 가능해졌고, 다음 달부터는 콜택시처럼 부르면 오는 똑버스 운행 지역이 11개 시군에서 20개 시군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로운 복지 정책도 마련됐습니다. 이른바 360도 돌봄입니다. 360도면 전방위를 다 커버하기 때문에 빈틈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누구나 언제나 또 어디서나 돌봄을 통해서 민선 8기 경기도에서는 이와 같은 360도 돌봄의 빈 슬롯을 전부 채우고 싶습니다. 360도 돌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누구나 돌봄은 연령 소득과 상관없이 위기에 놓인 모든 도민을 위한 정책입니다. 방문의료와 심리상담 등 7대 서비스가 1인당 연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제공되는데, 올해는 포천과 연천 등 14개 시군에서 우선 시행됩니다. 두 번째, 언제나 돌봄은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핫라인 콜센터를 통해 원하는 시간에 돌봄을 연계받을 수 있고, 친척이나 가족 등이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이하 아동을 돌보는 경우에는 한 달에 30만 원씩 가족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어디나 돌봄은 장애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올해부터 야간이나 휴일에도 재활 체육활동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정 210 가구에는 돌봄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장애인과 예술인에게 지급했던 기회소득을 올 하반기부터 체육인과 농어민,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는 도민과 아이돌봄 공동체에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30년 지난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또 소형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감면해주겠다고도 약속했는데요.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미니 인터뷰에서는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빨리 공급을 늘려야겠다는 게 정부 취지입니다. 그러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에서 막혀서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아예 없애버리는 건 아니고요. 사업 시행 계획할 때까지만 받으면 된다. 약간 유예를 시켜주는 거죠. 일단 급하니까 먼저 하고 나중에 안전진단 받으면 된다라고 굉장히 좀 유화적인 메신저를 줬고요. 조합 설립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구역 지정하고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3년 정도 시간을 단축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주된 내용입니다. 2, 3년 정도 단축의 효과는 있는데 또 한편에서 보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정비 사업이 왜 오래 걸리느냐 하면 물론 이런 절차적인 문제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조합 내부의 갈등 지금 제초안 같은 규제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산 너머 산이다. 그리고 시공사와의 갈등 또 서울시, 경기도 지자체와의 갈등 어떻게 해야 된다. 기부 체납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처럼 15년 걸리는 게 7년으로 단축이 된다. 이렇게 되기는 어렵고요. 3년이 단축이 돼도 내부에 소송이 걸리면 또 15년이 더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효과 측면에서 보면 조금 도움이 되지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가 아닌 요즘 빌라, 오피스텔 시장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좀 파격적인 규제 대책들이 나옵니다. 300세대 미만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데 300세대 기준을 없애버리고요. 더 큰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어도 된다. 주차장 완화시켜주겠다. 방수도 마음대로 늘려도 된다. 이런 파격적인 규제들이 나와서 1인, 2인 가구를 위한 공급을 늘리는 데 또 초점을 맞췄고요. 추가로 세금, 집을 가지고 있는데 또 사면 주택세에 걸리지 않느냐라고 해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주택수에서 다 빼줍니다. 이런 최근에 고금리에 주택시장이 침체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요자들이 또 호응을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부동산, 주택시장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좋아지려면 일단 금리가 좀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2015년에서 2021년, 7년 정도 집값이 두 배 정도 오르면서 상당한 피로감, 버블이 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도 이 버블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거든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2024년 시장은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신 있게 드리고요. 하지만 넉넉히 잊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종작동을 모으고 준비를 해야 되고요. 좋은 기회들이 나옵니다. 공공분양 브랜드죠. 뉴홈. 뉴홈 같은 경우는 입지가 굉장히 좋고요. 분양가 자체도 주변 시세의 한 80에서 70%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서울, 경기도, 인천에 좋은 물량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격 요건을 보시고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이 나오는데 두 개 다 청약해도 되거든요. 둘 다 당첨이 되면 특별 공급이 우선이니까 정부가 세금을 투입을 해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들 또는 분양가 상한자가 적용이 돼서 주변 새 아파트보다 20, 30% 저렴한 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공격적으로 청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를 제한하는 5개의 광고물법이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법률은 각 정당에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로 2개로 제한하고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현수막을 1개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각 정당들은 보행자와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에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고 표시기간 15일이 지나면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의장단, 양당 교섭단체 대표위원 등과 회의를 잇따라 열고 최근 발표된 종합 청념도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과 청념도 향상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도의회는 청념도 재고를 통한 도민 신뢰 확보를 위해 내부 제도 곳곳을 손질하고 청념 의식 강화를 위한 신규 정책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도의회는 공무 국외 출장의 외유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출장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전 컬선팅을 실시합니다. 또 연 1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의원 대상 청념 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한 번만 운영하던 교육을 사회로 확대 운영하고 의원 청념 선포식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원하는 책을 동네 서점에서 바로 빌려볼 수 있는 희망도서 서점 바로 대출 서비스가 45곳으로 확대됩니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고에 위치한 49개 동네 서점에서 희망도서 서점 바로 대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미추홀 도서관 누리집 비대면 도서 대출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